엄청 많다 우와 대박 심플하지만 그래서 더 멋있어 보이게 이건 브이넥이네 이거 나 입을래요 아닌가? 우와 귀엽다 조그만한 목걸이를 해도 좋고 긴팔에 매치해도 되고 혹은 걸리시하게? 전체적으로는 스스로 해도 하나는 포인트로? 심플한 것이 잘 어울리는 게 저는 가장 멋있는 것 같아요 아 엄청 예쁘네 갖고 싶다 한 장만으로도 멋을 낼 수 있는 티셔츠를 골랐습니다 유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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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티픽스? 그쵸? 그봐요 감사합니다.